웨이트 트레이닝 그 남자가 10킬로로 100회 할 때 근육에 비슷한 정도로 무리를 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식의 근육 성장 효과는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헬창들과 보디빌딩 선수들은 저중량 고반복 운동보다는 고중량 저반복 운동이나 중중량 중반복 운동을 선호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중량 고반복 방식으로 같은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웨이트 트레이닝은 동작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반복수가 많을수록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저중량 고반복 운동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50킬로로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2회가 큰 고통을 준다고 합시다. 10킬로로 100회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20회가 큰 고통을 준다고 합시다. 20회를 할 동안이나 고통을 참는 것이 2회를 할 동안만 고통을 참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헬린이에게는 20회 이상의 반복 횟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중량 고반복 방식에 커다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신 운동에 비해 자세를 배우기 어렵고 부상 위험이 큰 프리웨이트 운동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헬린이 시절에는 자세가 정확하기 힘듭니다. 자세가 정확하지 않을수록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중량일수록 부상당하기 쉽습니다. 20회 이상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무게라면 부상당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헬린이 시절은 자세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듯이 저중량 고반복 방향으로 갈수록 근육에 큰 무리를 주려면 더 큰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헬린이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렁설렁해도 꾸준히 하기만 하면 근력이 초고속으로 성장합니다. 박승현과 흑자헬스는 큰 근육이 연비를 나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작은 근육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큰 키가 연비를 나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작은 키를 유지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만큼이나 이상해 보입니다. 큰 키와 큰 근육은 남자에게 사냥, 전쟁, 부족 내 몸싸움, 가족 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키나 근육량의 진화에 대해 온전히 분석하려면 큰 키나 큰 근육량이 번식에 끼치는 이득과 손해를 정량 분석해야 합니다. 어쨌든 남자는 원시사회의 최적 근육량에서 되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순수 헬린이는 원시사회 평균에 비해 어느정도 근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설렁설렁해도 근력이 폭풍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보디빌딩 선수는 원시사회 기준으로 근비대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죽어라 운동해도 근육이 잘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헬린이 단계에서 근육이 크게 커지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근육의 폭풍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자세 익히기와 근력 성장의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현도 보디빌딩 교수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60kg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근육의 폭풍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습니다. 물론 헬린이가 운동 강도를 매우 높게 한다면 근력과 근육이 더더욱 초고속으로 성장할 겁니다. 훌륭한 트레이너의 PT를 받고 있으며 의지력과 야망이 대단한 헬린이라면 그런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범한 헬린이라면 운동이 힘들어질수록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도 살도 쑥쑥 빠지고 근력도 폭풍 성장하는 것을 체감하면 동작 자체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헬린이의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지구 및 광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